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탐구생활 MC 이시라입니다. 오늘은 박명석 앵커와 함께 엘라스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라스틱.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친숙하지는 않은데 해외에서는 나름 되게 유명한 기업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덜란드 기업이고요. 2012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SAAS,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 검색, 보안, 분석 사용 사례를 위해서 자체의 오픈소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창기에 기업 이름은 엘라스틱이 아니었고 엘라스틱 서치였다고 합니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근데 거기서 이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면서 2015년에 엘라스틱으로 사명이 변경됐는데요. 그 처음 만들어진 이유를 좀 찾아봤는데 약간 좀 감성이 좀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지금 CTO를 맡고 있는 샤이 배넌이라는 사람이 2004년도에 런던으로 이사를 가야 됐는데 그때 그 아내가 요리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이거를 지원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런던으로 이사 가니까 타지에 가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아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자료를 막 정리하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자료들을 정리하는 걸 보고 검색 서비스를 내가 그럼 만들어주자. 아주 스윗하시네요. 정말 사랑꾼이네요. 그래서 이제 자체 오픈소스 기술인 컴패스라는 걸 개발을 했었고 이게 생각보다 되게 유용한 거예요. 이거 그냥 음식으로만 남기기에는 아까운데? 싶어서 다양한 분야에다가 적용을 하다 보니까 엘라스틱 서치가 탄생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랑으로 만들어진 엘라스틱 서치. 그러네요. 뭐 썩 기분 좋진 않네요. 그래서 이제 설치하고 서버 확장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편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터브, 이베이, 가디언 같은 기업들이 엘라스틱 서치 기술로 내부 검색 기능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되게 많은 기업, 저도 알고 있는 기업에서 쓰고 있는데 그렇죠. 현재 주가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이 오면서 언택트 관련 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졌고 저점인 50달러에서 올해 초 160달러 선을 돌파할 정도로 우상향하는 추세를 그려왔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작되면서 IT 성장주에 대한 차익 실험 매물이 다 같이 좀 나왔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5월에는 100달러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등을 시작하다가 금세 정고점을 회복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또 금세 160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사랑의 힘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사랑의 힘인가? 그냥 말해봤어요? 네. 그러면 실적은 어떤지 말해주시겠어요? 연평균 35%의 성장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훌륭하죠. 엄청난 거죠. 연평균 35%씩 돈을 더 버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은 투자해야죠. 무조건 해야 되는데 매출이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지난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 수주량도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 27% 늘어났는데 수주량이 뭐냐면 아직 매출에 반영되지 않은 거. 고객한테 청구서를 보낸 액수. 그렇기 때문에 12개월 동안 매출이 이만큼 늘어나겠구나. 선행지표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IT 업종에 투자할 때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엘라스틱의 경영진에 따르면 하반기에 수주량 가중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22 회계연도 기준으로 3분기부터는 수주량의 성장세가 전년 대비 30%를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엘라스틱은 엘라스틱 경영진은 예상 실적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가이던스가 발표가 됐는데요. 매출이 전년 대비 역시나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평균 성장률 40% 이상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게 분기매출이 35% 증가한다고 하면 성장률을 계산해보면 한 16% 정도 줄어들 거다. 기존 예상치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경영진이 조금은 보수적으로 본 거래요. 그래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혹시 경기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35%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본 거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전까지만 해도 2022 회계연도 총 매출은 7억 8200만 달러에서 7억 8800만 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시한 걸 보니까 8억 800만 달러에서 8억 1400만 달러를 얘기하고 있대요. 그러면 다음 분기가 조금 내려잡았던 거는 그 대신에 내년 전체적으로 좋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겠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였네요. 그럴 수도 있고 약간 겸손을 보인 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성장동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사업부는 역시나 클라우드 부문입니다. 전년 대비 무려 90% 성장했습니다. 사실 이제는 클라우드 사업이 성장동력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게 어느새 총 매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사실상 캐시카우예요. 그러네요. 가장 주요한 사업부가 됐고요. 특히 최근에 구독형 요금을 기반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그 매출이 타사업부에 비해서 정말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향후 한 1년 반만 기다리면 매출의 3분의 1이 아니라 절반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오픈소스 플랫폼인 엘라스틱 프리미엄 서비스를 가입을 하면 되게 빠르게 관련성 높은 검색 기술을 제공을 해서 기업용 고객들이 방대한 데이터를 빨리 분석해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외에 관찰 가능성 솔루션은 추적과 모니터링을 담당하고요. 보안 기능은 해킹 등의 사이버 위협을 방지하고 또 탐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전 분기를 봤더니 세전, 세후, 손익 다 안 좋았고 단기 순익도 안 좋았고 에비타도 마이너스고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중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년 35% 성장하는 기업이면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 그 무조건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밑밥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라는 건 아직까지 적자에서 거슨하지 못했다. 결국 적자 기업에 투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네,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는 있고 그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마이너스라는 게 당연히 좋을 수도 없고 괜찮다고 볼 수도 없지만 근데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네, 영업마진이 2019 회계연도에 마이너스 21%였는데 2021 회계연도에 마이너스 1%까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네, 듣던 중 다행이네요. 네, 그렇고요. 2022 회계연도에는 마이너스 3%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거는 곧 이렇게 가다 보면 손익분기점 조만간에 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보세요? 현재 매출 성장률 추정치가 35에서 40%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산소적으로 계산하면 선행 매출의 한 18배까지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현재 주가가 근데 14배 수준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반등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특히나 경쟁 업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데이터베이스 검색 기능 플랫폼을 제공하는 몽고딥이라는 업체는 선행 매출의 30배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네. 보통 IT 기반의 성장주, SAAS, 클라우드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20배, 30배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라스틱이 14배라는 거는 충분히 기대할 만한 부분인 거죠. 마지막으로 트저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엘라스틱은 IT 업종 내에서 오랜 기간 쌓아온 그런 노하우들이 있고 서치 엔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나름대로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세도 매우 빠르고요.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매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사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손익분기 달성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현재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고려하면 모아가기에도 나쁘지 않은 시점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검색엔진 엘라스틱 서치 개발 기업 엘라스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치 엔진 노하우를 통해서 진출한 클라우드 사업이 성장세가 아주 뚜렷했는데요. 손익분기 달성까지는 조금 더딜 수 있지만 앞으로 주가는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엘라스틱이었습니다.